유단은 요셉 앞에서 구약성경의 가장 멋진 그런 연설을 합니다 시몬을 인질로 잡았었고 그리고 베냐민을 인재인질로 잡습니다 분명히 뭔가 모략인 게 분명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기 가족사를 알고 있는지를 잘 모르지만 그러나 저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에게 뭔가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단은 그가 앞선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볼 때 유단도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유단은 점점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왜 변해갈까요? 변화된다는 건 뭘까요? 그가 안에서 스스로 성숙했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저절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교활해질 수는 있고 또 카멜레온처럼 환경에 적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순수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거기에 맞게 변화되어 갑니다 목적이 있을 때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고 그에게 어떤 목적을 부과하기 시작하시니까 유단은 거기에 맞게 변해갑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쓰시려는 목적에 맞게 변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제 요셉의 시대가 끝나가는구나 점으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속사의 바통이 그에게서 유다에게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 아들들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약속의 땅 밖으로 왔고 거기에서 멀리서 환영하고 손짓하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고백하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나그네된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실 일이 있고 받으실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바통을 넘길 것입니다 흐름을 넘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사는 가장 대륙에서 멀리 있는 곳에 있는 남대서양의 작은 섬 얘기를 제가 했죠 240명 정도 지금도 살고 있는 그곳에도 이주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기에 몇 가정이 사는 이름까지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있는 성씨가 한 대여섯 개밖에 안 돼요 그런 곳에도 하나님은 목적이 있게 살게 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 인도네시아의 그 수많은 섬들 그 가운데 미전도 종족에 들어가서 평생 그들의 언어로 성경 번역하는 성교사님 가정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한숨이 이렇게 났습니다 십몇 년째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언어가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최고의 고품질 고품질 서비스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얼마나 값지고 감격적인 모름이다 그런데 그들이 아프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남대 서양의 섬 제가 그림을 잊어버렸는데 트리스탄 트리스탄 단위부인가요? 그 섬인데 거기에서 사람이 아프면 수술 같은 건 못해요 병원이 하나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비행기가 없죠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원양어선 선박들하고 계약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 SOS를 보내고 선박들이 지나가면 무조건 들러서 사람을 태워가지고 그 케이프타운으로 보내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응급한 잠으로 어떻게 하죠? 돌아가셔야죠 달리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사명은 아마도 거기까지 아마도 거기까지 그리고 이 구석사의 흐름은 다시 그 아들들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요셉의 후손인 줄 알았는데 유다의 후손이군요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셉에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구약성경에서 요셉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 흘러가는 거죠 우리는 마더 테레사의 말처럼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0% 가동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유다는 여기에서 이 요셉을 내 주라고 My Lord 극전층으로 높이면서 내 주는 바로와 파라오와 같은 신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명쾌하고 명료하게 자기의 가족사를 소술하고 있는데 짧게 소술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모두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팔아넘기고 팔리고 그리고 질투하고 시기하던 사랑의 삼각관계 이야기는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뼈대와 진실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마치 법조인이 어떤 사건의 근황을 객관적으로 소술하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당신이 인질로 담보로 잡기를 원하는 그 막내 아들의 생명이 자기하고는 사실은요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배다른 동생입니다 형제의 난 보면 피를 나눈 형제라도 권력과 돈 앞에서는 가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복 형제입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거는 남만 또 못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이제 그 아이의 생명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전율이 생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결속을 말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 하나로 묶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다는 자신이 대신 담보가 되겠다고 자기가 대성물이 되겠다고 자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피해의식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피해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몬을 인질로 잡은 것 부당하게 베냐민을 또 볼모로 잡으려는 것 자기들에게 위해를 가할지 모르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한 피해의식이 유다의 말에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왜 유다의 말에 피해의식이 없는가 그가 대속의 소원을 갖게 되면서 그 힘이 너무나 강렬해서 나머지가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과 과거에 있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말해요 아이가 아프거나 그래서 부모가 정신이 번쩍 들면요 자기가 아픈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아이를 덜썩 들쳐 업을 수도 있고 안을 수도 있고 그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혜와 능력보다 귀한 것 인생 사는데 지혜가 있어야 잘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힘이 있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능력이 있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주님 앞에서 이 대속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대신 갚아주리라 내가 대신 담당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이 요셉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큐티를 하면서도 반신반이에요 요셉이 진짜로 변화됐는지 마지막까지 떠보려고 했는지 그걸 우리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요셉이 마지막까지 형들 하는 거 보고 하려고 했는지 진짜 모든 게 다 페이크인지 마지막에는 얼싸 안고 우는 클라이막스만 남아있는데 괜히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쪽에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이건 인간 드라마가 아니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결론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는 있지만 그러나 역시 유다의 선언이 없다면 이 이야기는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아버지와 아이가 하나로 묶인 생명 그리고 내가 대성물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 말 앞에 모든 것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어린 양의 그 구원 계획 앞에 마귀의 모든 계획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래서 위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값으로 생명을 사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조가 되셨습니다 이 고백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은에 된 우리들의 인생을 들어 일으키는 힘이 있고 우리를 모든 권한에서 일으키는 힘이 있고 치유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확칠 때 지혜와 능력보다 귀한 것 대속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대속의 기도 또 대속의 자원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 앞에 대속의 신앙으로 서겠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소점과 고모라를 구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믿음도 내 코도 석자인 내 코도 감당해야 될 하나의 사명이 있지만 또 하나의 사명은 주님의 구속사를 위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고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사삼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야 청지기로 주님 만날 때에 우리에게 물으신 줄 압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애우고 성경 암송하고 그리고 양육받고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가정예배드리고 자녀의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무엇을 했냐고 물으신다면 내 자신의 신앙적인 성숙을 위해서 노력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너에게 준 구속사의 사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왜 그걸 저에게 물으세요? 선교위원회나 선교사님들에게 따로 물으시죠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두 가지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담보로 써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우리 교회가 담보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 천국인을 치소서 주님 우리에게 진노 중에도 긍유를 잊지 마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그네니까 우습습니까? 마귀가 우리는 체크아웃하고 그냥 지나갑니까? 어 쟤들은 신경 쓸 거 없어 지코가 석자야 먹고 살고 노 대책 세우기도 정신없어 잊어버려 신경 안 써도 돼 그래도 되는 거야 마귀 다시 돌아와 너 잘못 생각했어 우리가 문제일 거야 우리가 문제일 거야 그렇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 빼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전력입니다 전력 주님 나라의 전력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별로 쓸모가 없다고요 아니요 주님 나라의 전력입니다 그냥 점잖고 수줍어하고 그리고 결단에 멈침멈칫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체크아웃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유다 한 사람이 물줄기를 다시 돌려놓습니다 그에게 의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을 만큼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안에 죄성과 육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잘 변화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끝까지 고집스럽게 우리 안에서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주장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복음을 심어야 되니까 그만큼은 변화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적인 교회로 서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아픔이나 상처만 서로 노닥노닥 하다가 열매도 맺지 못하고 끝나는 교회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디아스포라의 그런 공동체가 수도 없지만 않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토의 사람을 세우고 변화된 모습으로 그리고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받는 사람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담보로 써주십시오 대성물로 써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 주의 일꾼들이 주님 앞에서 예배를 짐례하고 성도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격려하고 또 중부하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있다가 물론 하겠지만 그 다음에 목회할 사람도 역시 같은 스프릿 한 2, 3년 목회하더니 어디 한국 갈 생각만 하고 그런 사람을 저는 안 세울 거예요 그렇죠? 한국 돌아갈 줄 모르는 사람에도 있어요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자기 사명하는 사람 세우고 그리고 사람을 양육하여 세우는 일에 자기의 신명을 받을 신명 자기의 마음을 바칠 사람을 세우고 인류에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만은 어림도 없는 아이들이 엄 엄 엄 하면서 이건지 저건지 모르는 우리는 그렇게 세우지 않을 거예요 교육하면 되잖아요 교육하면 되죠 독일어도 잘 안 되고 영어도 잘 안 되고 그런 아이들이 공부하고 공부하니까 영어도 잘하고 독일어도 잘하고 명문 학교도 나오고 자격증도 짜고 다 되잖아요 그런데 왜 믿으면 안 돼요? 왜 믿으면 안 되고 엄 엄 엄 하다가 끝나요 왜요? 2세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외모가 안 되고 인정이 안 돼도 그렇기 때문에 두 문화에 두 언어에 승리자가 되고 자격증을 따고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경험하는데 왜 믿음에서는 안 돼요? 우리가 투자해야 되죠 돈으로 사든지 아니면 무엇으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그런 것입니다 청소년 아카데미 그와 같은 것을 4개 5개를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런 결의를 다지고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분열되게 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전통교회로 만들어서 시들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계획은 마귀가 아예 포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십니다 매번마다 타오르게 하시고 기도하고 나서 기도하고 하러 오기 너무 잘했다 양육받고 나서 양육받기 너무 잘했다 제가 이번에 큐티 세미나 수료 수회배 때 하고 이렇게 나가서 보고 제자훈련인 줄 알았어요 제자훈련 길게 할 거 없네 몇 주 했어요 이번에? 4주 했는데 한 1년 하고 마친 것 같아요 너무 축제 분위기야 제자훈련도 4주만 할까? 효과가 비슷한 것 같아 가족들이 와서 이번에 또 이렇게 가족들이 와서 이렇게 좋아하는 건 또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마더아이즈 때도 남편들이 와서 너무 이렇게 좋아하고 저하고 아직 친분이 별로 없는데 와서 막 사진 찍자고 남편들이 와서 얘기하고 약간 당황했습니다 너무나 좋잖아요 너무나 기쁘고 복됩니다 세상은 무시하고 예배당에서만 우리가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어서 그런가요? 세상이 또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보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득바득 세상에서 살려고도 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만나고 일생의 구주를 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승리자가 되는 것 뿐입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혜와 능력보다 귀한 것 우리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 우리가 붙들고 그 사명 붙들고 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